이제는 잔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플릭 뚱탑! 시간을 억지로 만들거든요 오르고싱! 자, 큰 뒤로 빠져나갔습니다! 일단 대박이긴 했고요 그래서... 온플릭 좀더 우덕 그래받으면 명기타! 퍼블리에 돌려받습니다! 그렇죠 또 감이라... 네, 이건 가능성은 열어둔 거예요! 이번에! 이번에서 할 수 있냐! 오, 잘 피했어, 스킬 그래도! 그래서... 오, 잘 피했어, 스킬 그래도! 아, 이게 빛볼 문제거든요! 빠져나가기 어려울 때 도대체! 다시 한 번 잡아뵙니다! 온플릭! 샌드마스! 바텀지요! 자, 우르겨 순간이동 눌러주나요? 용과 번호 안쪽에서, 일단 고스트가! 프로 Stuart 1, 버티고 있어요! 고스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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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. 고스트! 대박! 스바ی트 커버... 오 그냥 잡겠다! 본래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? 본래랑 거리는 멀죠점ée? 아니, 그러면 어깨 주는... 아니, 여기에 발사가 됐는데요? 네! 아니, 이거 난리났어요! 난리났어요? 다ане 켰어요! 아니, 이거 젠... 이건 플라이가 안갈수도 없는 구도였어요 그 상황에 뒤쪽에 온플레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1대2 상황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아 지금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못나간다 여기서 자 스프라타 학원식이거든요 자 플라이 플라이 전면 없는데 플라이 플라이 근데 플라이는 어떻게 하죠? 플라이 일단 오우 끌렸어 교환이 어떻게 됐지 먹어주고 근데 탄켄치가 빠지면 오우 그래도 그래도 교환 잘했어요 네 오우 라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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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서 빠지며 빠지면서 카이팅하면 오우 룰러가 자신있게 못나와요 지금 잘큰 서밋이 대놓고 막 들어가죠 앞으로 서밋이 그냥 낮춰라 근데 서밋도 좀 아파요 서밋이 또 빠지면 빠져야되는데요 자 자 자 자 일단 타이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강 조커 아직 생존 오우 네 잘 도망가야죠 네 플라이도 위험 이게 네 룰러는 살아야되요 스탠드 마스 고스트 고스트 아 전문 없는데요 룰러 하지만 타이게시가 바로 오키 어 예 너무 막 들어가지만 않네요 자 룰러인데 자 이러면 전투이탈 상태인데요 네 카멜 괜찮나요? 카멜 괜찮나요? 아 이거 안돼요 안괜찮아요 여기 원딜 두 명이거든요 활약 말도 안됩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DPS가 차원이 달라요 네 지금도 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지속딜하면 누가 더 세게 지속딜이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또 또 빨라요 애초에 어 이거 먹겠는데요 먹겠는데요 이거 먹겠는데요 아 스테이지도 무섭지 않나요? 아 이거는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먹고 나서 전투를 여나요? 글쎄요 전투를 열기는 애매하고 이즈리얼이 계속 때려야되는데 어? 피넛 틀렸어요 저건 네 아 이거는 글쎄요 구도가 그냥 발사가 됐죠 그러면서 피넛이 날려죠 아니 진짜 자 이건 칼리스타 상대 수호천사인데요 다 저거 육쪽고에 괴물이 또 달라붙었구요 그거를 쓸 필요도 없을 점을 밀고 있어요 꽝 붙으면 답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온플릭 이즈를 마크하니까 변수가 없죠 죽었지만 의미있는 죽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라이프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샌드박스입니다 이미 전상팀원들이 굉장히 주축 멤버라 이 다음의 흐름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샌드박스 경기력 깔끔하고 스피디하네요 사실 중후반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